처음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얘기들을 보내면 어떤 얘기가 별론지 특히 사회적인 어떤 사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서 많은 추진을 가졌습니다. 제가 정말 잘 모르는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샤론 같은 시간에 있는 몇 달을 위해 그 사람들이 몇 가지 생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취지를 다니면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,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자 누구라도 알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,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어요.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고 의심하고 또 그 의심이 바뀌고 또 의심이 바뀌는데 그 의심의 대상이 과연 내가 의심했던 그 대상이라면 그 목표를 듣자마자 나의 기존의 반념으로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이 시절을 하는데요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서 맞을 수 있는 조회의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그래서 그것은 다른 문제를 제공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문제를 제공했고 또 다른 문제를 제공했고 나는 그것을 말했다 문제를 제공했고 문제를 제공했고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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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